지난해 12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잇따른 체육계의 밑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바로 지난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는 학생 선수 인권실태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에 체육계의 병폐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지난 7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국가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김현수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국가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출범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초 방금 보신 것처럼 조재범 코치의 선수 성폭격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사건 계기로 스포츠계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문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에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 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단은 저를 포함해서 총 1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런 규모와 속도로 대응 조직을 출범시킨 것이 처음이라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번에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학생 선수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게 이번이 사실은 처음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이번은 과거에 2007년도에 실태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로서 이렇게 두 번째에 당하는 조사이고요. 전수조사는 처음인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대한체육회가 2010년도부터 이제 2년 주기로 계속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관련된 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최근 조사가 2018년 조사인데 그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금 보신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조사 방식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민사역의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 설계를 하고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였고요. 그 조사 대상은 전체 5,274개교, 6만 3,2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미리 매뉴얼을 배포한 다음에 PC 사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온라인 집합조사로 이번 조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대략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과거에 10년 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소위 말하는 구타를 당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을 매를 당연히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언어폭력이 거의 70% 중반대 그리고 성폭력도 한 15%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율로 따지면 언어폭력, 신체폭력이 한 15% 정도.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성폭력은 한 4% 정도입니다. 상당히 준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0년간의 스포츠 분야는 물론이고 학생, 아동, 인권 상황은 과거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수치들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전수조사라서 인원을 한번 보면 심각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9035명, 신체폭력이 8440명,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선수들이 2,212명에 이릅니다. 그냥 단순히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제 이 숫자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숫자도 숫자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지금 폭력의 내면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도자나 선배나 누구한테 이렇게 폭력을 당했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의식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경향이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제일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사에서 나온 답변들 한번 보시면 미워서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맞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당시에 답변이었던 거잖아요, 단장님.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사실은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답화될 수 없는 건데 우리 학생 선수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기분 나쁘게 안 때렸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이제 폭력을 당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38.7%에 이릅니다. 많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도자들이 어떤 폭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집에 가서 또 부모님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문제 삼기보다는 그냥 더 열심히 해서 안 맞도록 해라. 다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게 문제 삼으면 나중에 앞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격려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학생 선수들이 스스로 이건 내가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84%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 인권 감수성을 좀 이렇게 높이는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좀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학생들의 답변도 봤지만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맞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그게 잘 드러났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2,212명. 그리고 성관계를 요구받거나 아니면 강간을 당했다라는 피해자도 2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초, 중, 고등학생 모두 과반수 이상이 피해를 내면화하면서 답변에 아무런 행동을 못했다,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갔다, 얼굴을 찡그리는 듯 소심한 불만 표시를 했다, 이런 소극적 대처를 했다라는 답변이 폭력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대부분 다 소극적 대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폭력 문제도 한 50% 중반 정도가 소극적인 대처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좀 요청한다고 해도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들한테 이렇게 알릴 텐데요. 체육단체나 아니면 상담원 또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다 이렇게 신고했다라는 것은 극히 드문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특히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 고등학생 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수사기관에 넣으려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내면에서 그거를 그냥 참고 혼자서 견디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폭력이 내면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사실 2차 피해까지도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 구제 시스템이 참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지금 짚어봤는데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개념이 현장에서 굉장히 최근에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학생 선수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라는 결과입니다. 운동 시간이 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하루 4시간 이상 과도하게 훈련한 경우가 24% 정도. 그리고 수업 결손을 했다. 의무 교육인데 지금 한 24.9%가 수업 결손을 또 있었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고요. 중학생은 이제 32.7%가 4시간 이상. 고등학생도 55.9%입니다. 입지가 있으니까. 네, 이 정도 되면 실제로는 뭐 이건 학생이 아니라 선수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주말은 또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말에도 하나요? 네, 초등학교 71.6%. 다 하는 거네요. 네, 중학교 80.1%. 고등학교 83.1%가 주말에도 이렇게 훈련한다. 그러면 학습권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거고요.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선수들한테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스포츠 분야에서 특히 이렇게 별도의 인권 조사를 할 만큼 스포츠 분야가 좀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까?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특수성이 사실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지금까지 심각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그동안 학생 선수들은 학생인데 학생 또는 아동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학생 선수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운동 선수들은 좀 하는 과정에서 좀 맞을 수도 있지 않냐. 또는 뭐 선수들이니까 좀 강하게 푸쉬를 해야 실력이 늘어난다. 정신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경향들이 스포츠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훈련 상황이나 합숙 훈련 환경을 통해서 주요 가해자들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답변들인 지도자나 선배 선수들인데요. 그들에 의한 권력화나 또는 서열화가 굉장히 그 안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대물림되는 상황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잘 파악한 다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을 좀 우리가 바라보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이 참 많이 다르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비장한 그런 모습. 요즘에 좀 나아졌지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도 74% 정도가 초등학생이 내가 좋아서 스포츠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와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놀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부가 좀 덜 민감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좀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승부를 좀 덜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사례들을 많이 검토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뭐 똑같이 도입하기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인권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를 저희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또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으면 성과를 내면 또 묻히잖아요. 네. 성과가 나면서 딱 묻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개선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완결성 있고 지속성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잘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완결성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대책들이 좋았지만 실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의 기반을 잘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했던 것처럼 스포츠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좀 정례화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많은 학생 선수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런 조사를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례화해서 좀 전후 비교도 좀 하면서 지표 관리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조사 자체가 또 예방 효과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속성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 특조전의 조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아래로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여기로 신고 접수하시면 여러분들 의견들, 초중고 학생들,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